올해는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지 14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1984년 9월 20일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84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들어와서 한국 개신기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긴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군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초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강한 사랑 역사가 있었습니다 1920년에 나온 조선기독교급 애교회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 지식인 정치범들이 집단으로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는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라 한학자입니다 유학자입니다 늦게 이제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또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괴하파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민중 계몽울동을 하였는데 독립협회가 조선 왕조 체제를 부인하는 불운한 단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은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호통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이상재 선생을 이렇게 호통을 줬습니다 나는 수년 전 그대가 워싱턴에 있을 때 성경을 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대는 겨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죄다 다시 그대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도 기회를 주었는데 그대는 자기만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대는 민족이 진보할 길을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나는 그대 생명을 보존하여 옥중에 그대로 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느니 지금이라도 그대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잠을 자다가 이런 꿈을 꾸고 호통을 받았으니 어떠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상재 선생은 이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유교의 가르침을 최고로 여기고 공자의 맹자의 사상을 최고로 여기고 기독교는 서양 오랑케의 종교로 여기고 아주 무시하였습니다 천사의 호통 체험을 한 이후에 마음이 열려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교의 가르침을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또 그리고 일법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안내한 것처럼 유교도 기독교보다 먼저 들어와서 들어온 몽학선생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 다시 정계 복귀하지 아니하고 당시 성교사들이 시작하였던 황성 기독교 청년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는 YMC의 총무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당시 이상재 선생이 들어갔던 감옥이 한성 감옥인데 이곳에서 이상재 선생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 법무들이 함께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있었고요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마가이드락방에서 많은 120여 성도들이 성의 크신을 경험한 것처럼 이 한성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억중 집단 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든든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일과 오늘까지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나오는 권일류 사건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베드로하고 그리고 권일류에게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권일류와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환상까지 보여주셨을까요? 이상재 선생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신부한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도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을 아주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강한 정체성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또 한례와 열법을 정시하는 유대교 전통과 삶의 양식을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들 형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또 경멸까지 하였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교제와 식도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본 이방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웃은 누구신가요? 그들에게 이웃은 철저하게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다친 마음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친히 강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백부장 겨날리에게 한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베드로의 방문을 준비하게 하셨고요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한상으로 나타나셔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요?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넬료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제목과 같이 못 말리내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일에는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방문하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돌아와서 에르사렘 교회와 형제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강조해서 보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일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를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주의를 바라보게 될 때 항상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에르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3성 10장과 11장을 비교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고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그가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임한 역사라고 그러한 사실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베드로는 무엇을 강조하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주목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보자기에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동물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을 텐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먹어라 베드로가 자신 있게 거부하며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이 속된 것들,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말씀이 돌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고넬류가 보낸 사람을 비로소 만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류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라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베드로 하나님이 강력한 관심을 느끼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고넬류를 만나니 고넬류가 모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전사가 나이 나타나서 당신을 불안하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5절을 보게 된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간증합니다 그가 고넬류의 집의 임하였을 때 이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을 때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많은 것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경을 그는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녀석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고넬류 집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때 베드로는 이 놀라운 강경을 바라보면서 주의의 말씀이 생각나왔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이 고넬류 집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취된 것을 보고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는 고넬류 집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을 잘 믿게 하시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주를 잘 믿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누가 주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 놀라우신 이 분명한 주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에루사람 교회에서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뜻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말은 베드로만 주며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에루사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에루사람 교회 가운데서 누가 이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사람이 있겠냐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뜻을 막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확신 있게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자 에루사람 교회도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잠잠하였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권해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계를 주시였도다 만약 이 모든 일이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은혜받고 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에루사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에루사람 교회는 주며 뜻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시는 이방인 성교를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권해류 사건은 위험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에루사람 교회의 큰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4경전 11장을 읽으면서 느꼈을지 모르지만 4경전 11장은 흥분 가운데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권해류에게 세례를 주었대 이런 기쁜 목소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문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백부장 이방인 권해류에게 세례를 입은 사실이 에루사람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을 때 에루사람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교회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루사람 교회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에루사람 교회는 심히 요동하였습니다 에루사람 교회는 베드로를 소원하고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특히 활례를 중시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고소하였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소합니다 내가 무한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백사사는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베드로를 고소한 한례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지를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 사도 맞습니까? 어떻게 사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를 아주 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극단적인 경우에는 베드로는 사도직을 박탈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에르리스 사람 교회는 더 보수적이고 베타적인 성교와 교회관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을 겁니다 또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끝까지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다친 마음과 생각을 어려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베푸장 권엘료의 가정을 통하여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에르살림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권엘료 사고를 우리는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엘료와 베드로를 꼼짝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권엘료는 요파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요파에서 가이사라까지 권엘료 주임을 방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본 적인 두 사람을 갑작스럽게 한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권엘료가 경건한 사람이어서 그의 가정에만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권엘료 같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또한 수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이방인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교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와 권엘료가 이 놀라운 주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정하게 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그 첫 출발점이 어디였나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방세계를 로마 제국에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거점 도시 이 안디옥의 이방인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권엘료 사건 이후에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교회는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각자 뻘뻘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피난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할 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권엘료 사건이었습니다 에르삼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가 권엘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런데 그곳에 성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에르삼 교회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이제 흩어진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암디오로 이주한 제자들은 가장 먼저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헬라인은 디아스프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순수한 헬라인,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때 한두 사람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교회에 돌아오는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땅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곳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좋은 소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예수 믿는 제자들 때문에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새롭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인이라고 그들은 그들이 믿는 왕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베로 여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권엘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를 행한 이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엘리와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베드로와 권엘리처럼 하나님 성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로운 우리 아울리치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랑의 아울리치를 한번 떠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권엘리에게 세례를 베풀고 돌아와서 예루삼 교회 앞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함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봤던 이 보자기 환상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았고요 그가 새로 처음 만났던 권엘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권엘리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향한 함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비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 또 늘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가 만난 사건 속에 담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권엘류를 율보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권엘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선 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율법으로 바라보면 그 율법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랑하시겠구나 이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가시겠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고 또는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묵상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들 믿으시죠? 네 여러분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초기에 백정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곤당골 교회, 지금의 승동교회인데 이 승동교회에 백정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교회에 큰 분란이 생기게 되었고요 양반 교인들이 무호선교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예배드릴 때 백정석과 양반석을 나누어서 드리게 해주십시오 무호선교사는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었죠 주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왜 그걸 나누냐 하면서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무호선교사는 코레라에 걸린 백정을 진히 찾아가서 사랑의 진료를 베풀었습니다 왕의 시위가 나를 찾아와서 진료한 이 놀라운 사건에 감동받은 백정 박성주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동교회 장로가 되었고요 또 그의 아들은 세브란스 의전 지금의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최초의 한국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러한 또한 분열의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는 권인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나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보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주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인류와 베드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성교가 시작된 것은 그들이 주의 뜻을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왜 안디옥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을까요 그들이 옷을 잘 입고 다녀서 그들이 용모가 단정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은 주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와 송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나갔는데 지갑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있을만한 것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 차에 있구나 차에와 차에 찾아봤지만 차에도 없었고요 아 사무실이 있나 보다 사무실에 가서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갑이 오면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제는 분실 가도를 신고를 해야 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경찰서도 알려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희 집안식구가 저에게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끝까지 찾아보라 아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자세히 생각해보고 한번 찾아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녁 신방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산보를 하였습니다 산보를 하기 전에 상의를 벗고 차에 두었는데 그때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차장에 가서 차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이틀 동안 주차되었던 그 차 앞바퀴에서 제 지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잃어버렸던 지갑을 되찾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지갑을 찾고 나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누가 보니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동준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가 생각나왔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고 찾으면 지갑을 찾게 되는데 우리 잃어버린 영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회귀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아울리치가 되셨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달아 주실 때 그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한 주 되실 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